너무 여신가세요. 예쁘다. 예쁘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멋있다. 멋있다. 왼쪽 한번 봐주세요. 왼쪽 끝까지. 빼서 하죠?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정말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먹을 수 없는데. 먹을 수 없는데. 네. 아 네. 일단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되는데 너무 기분 좋게 2019년을 시작할 것 같고요. 선정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감사하고 직접 시청한 국민분들의 투표로 진행됩니다. 아 정말요? 잘 살았네요. 아 진짜요? 네. 앞으로 네. 감사합니다. 또 저 같은 경우는 장도연씨가 TV에 나오면 채널을 멈추거든요. 아 왜죠?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보기만 해도 좋아서 네. 앞으로 2019년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. 아 2019년도에 이제 사고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개그하는 이제 개그우먼 장도연 될 거고요. 요즘 재밌는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를 들었는데 2019년도에도 이제 재밌는 짤 많이 생성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. 네. 자 마지막으로 요거 무거운데 어 네네네 괜찮아요. 어 반으로서 괜찮으실까요? 네. 요건 제가 드려드릴게요. 네.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아 네 알겠습니다.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하나 둘 셋!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!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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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진짜 두 분이 넘으셨습니다. 2019년 가장 기대되는 여성 저 여성